빼줘, 자이라도 오고 호색이 안 낚이네 아! 문도 안 들어오는 거야? 문도야 안 들어올 거면 이참에 롤을 접어라 아, 발사마트 리패키치지 말고 진짜 너무한다 아, 진짜 너무한다 아니, 도끼를 던져서 맞출 거면 문도를 하지 말고, 드레이븐 하던가 오, 안 따라와줘, 아무도 얘들아 우와, 성악! 아, 정황했어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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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몰라, 이거 아직 몰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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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야, 된 거야 아니, 별로 불이한 게 없어, 쟤도 왔어요, 잡아, 잡아 섬만 걸어주세요, 섬만 섬만 걸어주세요, 섬만 섬만 걸어주세요, 섬만 섬만 걸어주세요, 섬만 섬만, 섬만 섬만, 섬만 형, 혹시 스턴키가 빠져있어요? 아냐, 아냐, 진짜, 늦었어 나라 저게, 마나랑 했어, 마나랑 나이스, 문도 1회 1회 전면, 그렇지 1회 잡도 없다 1회 잡도 없다 답 없어, 답 없어 문턱 빠져도 돼! 좋았어! 맞췄어! 시카화로 형님! 다 죽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들어가면 돼! 이레네가 지금 템 장난 아닐걸요? 워무그 선파에 3일차 나왔는데? 이레네가 21분에 워무그 선파 3일차에요! 와 레넥턴 완전 말렸네! 에이! 21분에 CS에 270개 탑이? 뭘 한거 하나 있었네요! 저거 뭐지 저 과서를? 이르려면 저 과서를 맞췄게 되면 되겠죠? 아 문도 돌아와줘서 진짜 고마워! 아주 파란색만 걸리는 많은 사람들 낚여가지고 허언증이 아니라 제가 어제 가지고 있던 드립을 다 썼어요 여러분들 찌라 24시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죽 빼고 이렐리아가 합류해 주면은 무조건 한타 이깁니다 이거 저는 이렐과 제드의 싸움을 이게 자르반이랑 제드가 들어올 때 잔나 계절팍만 잘 쓰면 무조건 이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레넥, 제드, 레넥, 제드, 이렐 쿵으로 합류 자르반까지 3명인데 자르반까지는 안되는데 어 이렐 대기하고 있는데요 자르반 빠지고요 미드는 미포 라지 아니라 아 그거 물면 안되죠 젠드 탑인데? 젠드 탑인데 들어가요 다 죽었어 예 베이비 아 문도 굽수고 이거 이거 들어오면 죽어요 CC가 몇 개인데 그냥 들어오면 죽어요 레드 타워 안에서 해주면 죽어요 그냥 2차 타워 2차 타워 민장으로 해요 나도 알아둬 아무나 스터벌로 죽어요 아무나 스터벌로 죽어 그냥 이렐리아 바르침 들어오더라 쟤도 궁 맞으면 내가 죽는다 뺏해 뺏해 그러게요 케이틀이 타워를 안 치네 내 참 지칠 줄 모르지 2분 우선이 아니라 2판 이기면 2분 우선 넘는 거예요 3판 중에 1판을 못 이길 수가 없어요 속단할 수 없지 저도 자주 겪었기 때문에 속단할 수 없는데 안 돼 나 그럴 거 같더라 형 그럴 거 같더라고 다 쓸 데가 있어요 그럼요 원래 빵테호는 롱스토드가 5개 필요한 챔프예요 라위에 하나 들어가고 야몽에 2개 들어가고 피바닥에 하나 들어가고 주문 포즈자에 하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5개가 필요해요 원래 상대 AP도 없는데 자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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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포 아 상대가 오레이드예요 형 좀 태키하게 가도 되는데 적당히 템 뽑고 라위까지만 뽑고 라위까지 뽑고 라위까지 뽑고 지금 뭐 먹어 가야지 롱스토드를 뭐 먹어 보고 사신 거군요 롱스토드 롱스토드 저것이 먹는다고? 아 좋아 와아! 점검을 잘못썼다 이게 조금 아쉬웠던게 뭐냐면 이거 내가 잘못했어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드론에는 적당히 지드를 알아서 잡으라고 하고 물었어야 돼요 딜러라인을 맞아 맞아 이거 내가 잘못해서 형도 형인데 이렐리아도 잘못했어요 이랄이 들어온 거에 큐깔 써가지고 큐과 상대 분류 묶였어야 되는데 자이라가 제일 따기보다는 상대 조합이 미포 자이라인데 그 용 안에 원형 안에 어? 쟤 안 죽나 민현 쐈는데? 쐈어! 민현이 한 마리가 쐈었죠! 어머미현이! 그거에 쟤들이 죽었어 쟤! 어? 얘 왜 이렇게 또 못 잡겠는데? 공으로 찍어볼까? 아니 못 잡아요 태양궁도 있어갖고 아니 아까 형 죽을때 궁 썼잖아 아 궁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가면 펼슬래요? 아 태양궁도 들어오네 아 미포궁에 너무 놀래가지고 미포궁에서 빠진다고 전멸을 쓴게 괜찮아요 뭐 억제 밀린 것도 아니고 욕을 먹고 4명 준거기 때문에 4명 죽고 2명 죽였기 때문에 욕먹은 쪽이 그거 전혀 아니에요 괜찮아요 욕먹고 아 우리 마드가 너무 없다 이제 자기 아이디로 하는거는 절의 바이드로 하면은 그것도 델인가요? 그건 아니죠 북해지 그냥 흐어어어 20대24 z 템 한번 볼까요 쟤드가 아직까지는 템이 무시무시한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형이 훨씬 잘나왔죠 같은 미드웨인인데 아 대강 3스킬 형 지금 보니까 머무보다 썬파를 들이켜하긴 하겠다 700강이랑 란두윈도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너 란두윈 안쓰는데 왜 란두윈 4? 란두윈의 패시브가 되게 많아 근데 푸아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푸아 같은 경우에는 체력을 안 올려주잖아요 란두윈 올려주고 근데 액티브티 안 쓴다는 말을 포시형한테 드릴까 기분이 안 됐네 너 진짜 안 쓰더라 삑사리로도 안 쓰더라 아예 그냥 봉인시켜놨던데 그게 되게 한 번 써버리면 중고가 되어버려서 팔 때 돈을 별로 안 준단 말이에요 아 자이라 궁어 미포공 때문에 들어가는 거가 쉽지가 않네 들어오는 걸 받아쳐야 되나? 이미 란두윈을 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융쌈을 벌 수 있겠고 상대 블루 제드탑입니다 제드탑인데? 제드탑이다 캐틸 보고 탑 좀 치라고 그랬죠? 아 쟤 진짜 웨이브가 올 때마다 캐틸이 다섯 대치만 때렸고 벌써 다 부셨겠어 타워 아 쟤 ! 아 쟤 진짜 날아가가 더 돋아야 되겠지 내가 이제 웨이브 유니시를 한번 해야 되겠다 헤헤 헤 헤 헤 잠깐만 x2 아 저.. 거의 왔다 형 와드다 아 와드 지웠어 와드 지웠어 이ofigo 형이 팀 방어 팅치고 방어 아니 방법도 끌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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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어 뺏어 형 뺏어 뺏어 마우스 좀 치워주세요 제발 진짜 클릭할 것 같애 거기 외국마다 캣틀이 타워 세대시만 떼도 이거 밀려요 근데 제드도 잘 밀어서 아 쉽지 않네 아까 부실방으로 실패하는데 설마 물리는건 아니겠지 원래 형이 내 스프릿해 지금 봇을 밀어야 돼 형이 그리고 이제 대강하러 오는건데 아 얘네가 EBC 바로 당할까봐 봇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형이 아 좋다 어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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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는거 보면 가야죠 사업은 어디가 아니라 아 올라가야 올라가야 계속 니 왜 살아남이셔야 얘기해드릴게요 자리반은 여기에서 물준비하고 있다 아무도 안살려졌어 아무도 안살려졌어 아무도 안살려졌어 밀어 밀어 빼라구려 빼라구 사라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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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형 빼 그냥 빼 그냥 빼 제발 밑으로 쭉 빼요 밑으로 쭉 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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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좋다 좋다 우빙이 좋다 잡아버려 땄어 됐어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모음 돼 모음 돼 모음 돼 모음 돼 뭐 뭐 죽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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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야해요 예 어 때 여기까지 엑테이까지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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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야 겨울 깨닫는 거 아니야? 민병내가 무서워. 용도 먹어! 용도 먹어! 용도 대강 한번 보여줘! 굴이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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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이거 진짜 이겐... 이거 진짜 그냥 가겠는데? 니들이 용먹는다는 불로 먹으러 간다. 진짜 무책임하다. 동수형 방금 방금 살짝 동수형을 봤어요. 용도 형은. 내가 여기서 블루를 빨리 먹어 줘야 돼. 그렇죠. 그렇죠. 블루먹고 지금 몸... 아! 태양불끝망 또! 수호천사? 수호천사... 수호천사다! 수호천사? 컴온 형... 어이... 잠깐. 지금 돈이... 그냥 어머구 사요. 그냥 어머구 사요. 어 뭐야 이거 방금지 뭐야 와대는 갑자기 생겼어 바론갔나봐 바론갔나봐 하지마봐 어? 어? 와 얘네가 바론오도가 나와? 못참다 오른쪽으로 3명 갈린거 와 여기가 바론오도가 옆바론오도가 나와? 아 됐어 됐어 당연한거 맞는데 저는 이수준이 나오나? 오모그 사실 꼭 방탄가면 돼 오모그 체력 진짜 오모그 그리고 700각 오모그 다음에 소천사? 와 근데 저기서 진짜 역발이 가네요 괜찮아요 근데 저사람들이 왜 여기 있는거지? 리딩중을 가지고 있는데 와 자이라테리 제드 넌 죽었어 넌 죽었어 넌 죽었어 넌 죽었어 넌 죽었어 넌 죽었어 아 이래 점멸있어요? 점멸있어요? 점멸있어? 점멸있어? 미인스포츠 미인스포츠 넌 어디가니? 데미지마 미인스포츠 넌 어디가니? 자 도수대 없나?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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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두 발이 없어요 쟤네들 딜이 없어요 얘네 딜이 없어 오우씨 안 돼 갔나? 아아 아 아 케이틀이 왜 케이틀이가 아니라 케이틀이 없는데 너무 흥분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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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이 눈에 두 명 죽였잖아 이거 고맙네 죽었네 아니 케이틀이 당연히 올라와야지 상대가 물렸잖아 여기 아 아 아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지 이렐리아가 물리면서 아 괜찮아 이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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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드 바론만 뺀건 이득이야 이득이야 아 아 아 여러분들 원하는 데 되고 있잖아 지금 왜 이러세요 왜 날 몰아가 본인들도 속으로 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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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드 드미 몰아 몰아 몰아은 거야 아 제드 진짜 무섭다 이제 수호천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아 실버 와 근데 시청자분들 보통 그 방장이 지는걸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엥당에서는 실버를 이번에 갔으면 경지 지금 물리면 안돼 지금 물리면 진짜 큰일나요 문도 뭐하지? 문도 왜 갑자기 저러지? 지금 갑자기 왜 상대 부르르가서 체크하고 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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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아직 기다릴 때 들어가야 돼 문도 뭐 들어왔어 이리로와 너 너 너 이리로와 너 아 죽였어 죽였어 받아 먹었어 죽었어 이득 봤어 이득이요 아 근데 어 전면 반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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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문도 약받았다 문도 약받았다 문도 약받았다 됐어 응 어쨌든 바론 버퍼 있는 상태에서 싸워서 아 미포 보호박하고 뭐야 자이라가 엄청 무조건 지켜서 이게 약간 보니까 형 아까부터 계속 보니까 형이 들어가서 미포 원콕 못 내요 근데 들어가면 죽는 케이스야 그러니까 들어오는 걸 죽여야 돼 같이 그냥 그래도 어쨌든 미스포츠는 딜 못 넣게 궁을 못쓰게 하잖아 미스포츠는 그러네 미스포츠는 궁 쓰면 진영이 흐트러져서 형 왜 불은져있어요 저보다 잘 아는데 우광장 가다가 내가 미포 보는게 많은거 같아 그러네 형 왜 불은져있어요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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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란 진짜 안돼요 들어가는 이유가 원딜이 프리딜을 못할게요 하기위해선데 여러분들 아 또 시선자분들이 브론즈급 오더라고 하네 에휴 진짜 제가 오더로만 다해야 하는거에요 오더로만 순수 말을 말하는거죠 가행가행은 당연히 700값으로 갈 수 있는 템 없어요 1 오이차 아 이게 뭐지 이건 대가 괜찮은데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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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란 없앴어 억제기 억제기 간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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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댕 밀기만 하면 딱 들어오면 들어오는 제대 두겨야돼 한 번 더 밀어내줄 한 번 더 밀어내줄 정비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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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탑먹고가요 제가 먹는다 케이틀린 3880 3밀리니까 3을 갈아 아 진짜 제가 순수 5도로만 다이아몬만 제 5도로만 제 5도로 믿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큐빅이라고 다이아몬만 3이었어요 슬프네요 자 돈이 돼요 되죠 이건 뭐 계산기도 한데 이게 뭐야 자 오라클이 필요한데 오라클이 없네 이러면 이제 궁이니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러면 진짜 상대 역할을 못가요 상대가 한 번 죽었기 때문에 바론 준비를 굳이 바론에다가 굳이 싸울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지금 형이 아까 계속 원딜을 마무리 못하고 죽었잖아요 네 지금 가인이 나왔으니까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니까요 이니쉬만 걸면 근데 무슨 말을 하고 걸어야죠 물론 낚시를 하자는건데 이게 오라클이 없으면 원래 안 통하거든요 근데 브론즈니까 통할 수도 있어요 아니 아니야 이거 아닌데 자유라공 때문에 이니쉬 걸어보래 형 그냥 진짜 걸어보래 형 괜찮아요 원두 있는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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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됐다 진짜 됐다 잘하면 몰렸네 스타드 들어올 것 같은데 됐어요 조리 소스 미덕 간다 간다 근데 한타에서 완전 좋다 아 이래주고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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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놓을까 아 왜 앞필 나이스 아 탈투를 파괴했습니다 탈투를 파괴했습니다 탈투를 마무리 이건 일단은 내가 뭘 잘못했냐면 미퍼가 궁 쓸 각을 만들어 준게 잘못이야 그러니까 궁을 내가 궁을 잘못 걸었어 위치가 잘못된거야 약간 부시 왜 오른쪽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미스포츈이 궁을 쓰면 결국 그걸 다 맞고 한타가 벌어져가지고 탈투를 죽어라 탈투를 죽어라 탈투를 파괴되었습니다 탈투를 파괴되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고 억체도 지키면 돼 아니 뭐 지금 불량은 없어요 억체도 우린 밀었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바로 달리면 되겠는데 바로 달려 지금 딱이네 궁으로 꼽아버려 그냥 아니 아니 궁 쓰면 안 돼 그래요? 민병대로 달려 지금 탑에 있고 미퍼가 미드 지나고 있을 텐데 괜찮아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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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클 있어 잡기 시작해 잡기 시작해 잡기 시작해 잡기 시작해 다이야를 가르치게 들어왔어요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이게 이제 온거만 탈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진짜 아 아 아 왜 안 나가냐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끝났어 끝났으니까 끝났네 아 지금 슈퍼미니언 두 마리 있고 지금 남은 시간 30초 아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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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 들었어 저격 들었어 딴 거 말고 그냥 딴 거 말고 그냥 이것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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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거 말고 제발 눈도 넣어둬 아 이거 뭐야 이게 억제기 리션됐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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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봐 시간 봐 시간 재주 형이 시간 재주 잘 봐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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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끝났어 컴온 2연승 예 은장까지 한 판 그렇습니다 단 한 게임 남았어요 예 예 어 제가 중간에 그렇게 마음으로 내렸는게 불구하고 이겼어요 결과가 이겼습니다 예 잠시 후에 어 근데 제가 없을때 불리하다가 제가 앉는 순간부터 역전이 시작됐어요 제가 약간 그 똥 오라가 있거든요 아까 똥을 싸고 왔는데 야 마지막 자 마지막 게임이 될지 네 아니면 더 길어질지 승부자 3번째 2승 무패 이번 시즌에 한 번도 당연히 가본 적이 없는거죠 없죠 브론즈에서 평생 사셨고 지금까지 그렇진 않아요 나 은퇴둘이 있잖아 시즌2 은퇴둘이 아 전 시즌보다 낮은거였어요 승급이 브론즈 한 번 갇혀가지고 아 그래서 부간지옥이구나 원래 전 시즌보다 낮기가 어렵거든요 1386점 89점 아 역시 우리 사장님 잠깐 쉬었다가 잠시 후에 3경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은 롤마켓을 가장한 홀스의 승급전 함께하고 계십니다